광주 전남의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입은 모두 감소했습니다. 광주 본부 세관이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광주의 수출은 14억 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.8% 줄었고 수입은 10.1%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. 전남의 경우도 수출은 8.3%, 수입은 6.7%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. 무역수지는 광주의 경우 8억 9천 7백만 달러 흑자, 전남은 2억 4천 7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